오늘 주식 양도세 3억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홍남기,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모른다는 얘기죠.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 지금 이러한 조치를 먼저 본인이 나서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아마도 청와대 쪽을 설득을 했을 겁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전부 다 있을 수는 없죠. 내가 부동산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고 시장 경제도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도 불만들이 많느냐. 왜 나를 해임하자는 그런 청원까지 나오느냐. 이거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민심이 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2017년도 이렇게 한다며 한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할 거야. 그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당, 야당 그리고 이재명 지사까지 해서 그리고 개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죠.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런데 완전히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귀를 완전히 꽉 닫아버리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내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세금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지는 거죠. 전세계 하락률 1위로 만드는 이런 클라스입니다. 지금 너무나 심하죠. 그야말로 의학소리가 나죠. 의학소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면 배워야죠. 김병욱 의원은 이 주식회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이냐. 미팅 좀 해보자. 이러이러한 게 정말로 문제가 되느냐. 어떤 부분이 문제인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자르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식시장이 룰을 정하고 있죠.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축구의 룰을 정하고 있는 거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초보 운전자가 이제 운전면허증 한번 따가지고 지금 도로 연수도 한번 해보지 않고 레이싱에 내가 참여하겠다. 우리나라 대표로 내가 레이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 투자 나는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대로 밀고 나겠다. 이러고 있죠. 전부 다 여당, 여당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제, 주식 쪽 경제라고 하면 좀 그렇다 치면 주식 투자 시장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존을 하고 있죠. 말리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 일단 많이 걷어. 지금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홍남기에게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주식 투자 경험을 물어보니까 해본 적이 없다 이래 버리죠. 해본 적 없다. 이런 사람이 주식 시장에 정말로 크게 지금 혼란 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주주 부분,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조차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는데 주식 시장의 생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주식을 마치 부동산 시장하고 돈일하게 보는 이런 상당히 진짜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지금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이러면서 지금 레이싱 대회 나가서 내가 1등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지금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시내 도로 나가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인하고 배우자 보유한 15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21대 총선 당선 직후에 매각을 했다 그러죠. 매각해서 나도 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주식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내면 낸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실토했죠. 경험이 없다 그러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국민의 3분의 1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기 안에 투자를 봐야 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뭐를 지적한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투기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투자로 생각하지만 세금 내놔라 이거죠. 세금 내놔라. 지금 세금 내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이 세금을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는 부분이 얼마나 큰 파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진행할 바에는 지금 양도세 3억으로 하지 않고 차라리 주식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아예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외국인에게는 대주주 기준을 상당히 높여주고 기관들은 돈도 안 내게끔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3억으로 줄이는 개인들만 두들겨 패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뜯어가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뜯어가는 부분에다가 시장을 완전히 혼란 속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완전히 혼란 속으로 지금 밀어넣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제 연말마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개정된 거기 때문에 정책을 거꾸로 이상한 이런 말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크게 주식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결정했는 거니까 나는 힘이었어. 난 모르겠어. 난 무조건 이거 그대로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브레이크를 다 걸어주고 있죠.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조언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금만 많이 거두면 장땡. 그런 식으로 홍남기와 청와대가 지금 마음이 딱 맞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건 아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죠. 걸어주고 있으면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인상을 바짝 쓰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똥고집이죠. 똥고집.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똥고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잘 모르면 어떤 부분인지 공부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주체적인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거 다 정한 거라서 그건 난 그대로 하는 거야. 나보고 자꾸 멀어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 하나 올려놓고 이거 진행하러 가면 초등학생 중3짜리 중2병 걸리네 하나 올려놓고 중2병 남의 말 잘 안 듣죠. 옆에서 이렇게 좀 해.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막 세메죠. 난 몰라. 내 맘대로 할 건데 옛날에 다 해놨잖아. 딱 중2야 중2.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들려. 귀를 딱 닫아버린.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주식시장의 정책에 대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잘 모르면 공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기 싫다는 거죠. 옛날에 해놨다 그냥 나 할래. 나라에서도 돈 많이 걷어다 그러잖아.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안 했다 이겁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옛날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다 이런 거죠. 지금 귀를 닫고 계속 지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인 거 아니니까 나는 잘못 없어. 이러고 인상만 이렇게 바짝 쓰고 있죠. 인상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의 말을 귀를 이렇게 열어서 듣고 이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걸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주식규자의 이런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정해졌으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 그냥 정해진 건 나는 했을 뿐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경제부총리라는 이 자리의 결정권자가 이게 할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본인이 들어보고 왜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느냐. 주식 투자를 안 해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굳었겠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좀 굳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부총리면 공부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라면 옛날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는 그대로 할 거예요. 내 잘못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예 그냥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욕을 먹을게. 나중에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국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이런 결정권자가 잘 모르면 공부를 해서 듣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 시기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사하고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금만 많이 걷으면 나는 장땡이야. 위에서 내보고 자꾸 칭찬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소임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초보 운전자가 지금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러면서 지금 레이싱 대회 나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의학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말도 안 듣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로 자 이번 시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